안녕하세요! 런앤 런 반 써니에요! 오늘도 한강에서 다양한 방구를 껴 볼게요! 바로 보시죠! 렛츠기릿! 나는 꼭 우이사에 잡아야 나오자 5-103 왕쇠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 오마이갓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not yet not yet 아우 not yet 오우 오 마이 가시 비키세요 비키세요 급해요 급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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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어우 나오네 나는 이렇게 점프를 해야 나오더라 아우 배아팟 아우 배아팟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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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우우 아우 어우 나온다 나와 앗 난 엿 난 엿 어우 아 아 배 아파 어이구 어이구 어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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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이게 뭐지 벌써 어이구 어후... 오우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화장실 다 왔어 puisqu 하팬 오 w 아우! 아우 나 아니야! 나 아니야! 나 온다! 아우! 죄송합니다! 아우! 아우! 시원해! 우와! 나 온다! 나왔어! 나왔어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유튜브 영상이에요! 죄송합니다! 아우! 죄송합니다! 사실은 유튜브 촬영팀이에요!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이렇게... 유튜브 프랭크 비디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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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찍고 있었거든요? 영상 클립으로 잠깐 사용해도 괜찮으세요? 아우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좋은 하루 보내세요! 감사합니다! 좋은 하루 보내세요! 좋은 하루 보내세요!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! 웃는 하루 보내세요! 이 영상은 몇 해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